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거나 확정적으로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거나 또 직업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또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를 전망한 것은 보통 생활인이나 또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나 다 매사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성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비용을 크게 치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내리는 어떤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과 판단에 대한 이익과 손해라는 부분들이 바로 개인에게 그렇게 직결되기 때문에 억울할 점이 없죠. 판단을 잘 내리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적 의사결정 한 사회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의사결정에서는 다수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조합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도 있고 전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예상이나 전망이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파국의 예고편들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짧게는 4.15 총선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리고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한반도의 남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상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송에서 논평을 맡은 사람들은 비판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파국적인 상황이나 또 고통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선일별 여름 딱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일면에 지하철 노사합의안 초안에 대해서 지하철 직원들은 이런 노사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바로 그 밑에 하단에 이재명 수사검사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 그것은 수사보복에 해당한 것이고 방탄탄핵에 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 야당이 어제 노란봉투법 방송사법을 국회 본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경제계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역대 그 어떤 종류의 노동법 개정안보다도 악법이기 때문에 일제히 반발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 이후에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회를 더해 갈수록 대한민국 당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사람은 대개 고통과 간에서는 자기의 발등에 불이 나서 있는 양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를 애써 외면한 경향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저는 간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수사검사를 탄핵을 한다 이 검사도 직업인이지 않습니까 직업인이기 때문에 정치 풍향계에 대해서 깊은 그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에 야당이 권력을 잡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정의 편에 서지 않을 거라고요 성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일신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 좋으라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검사직을 수행하냐 이런 일선 검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포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명분도 없고 무리수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압박을 할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수없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처럼 아마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뭐 엉망칭창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연구히 장악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실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만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남음이 있으며 불구하고 침묵하는 여당과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남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반사가 될 것이고 경제는 뭐죠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고 뭐 교육국가가 여러분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뭐죠 무역수지적자 경상수의적자 재정적자가 뭐죠 폭발하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야당의 노란법 방송상법을 국회 본의에서 단독 처리한다 그 야당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이 전면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부정선거가 자행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침묵한 대가를 국민들과 국민의 힘이 대통령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뭐 눈앞에 이기 외에는 멀리 보거나 깊게 생각해 볼 수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대단수가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비용을 이렇게 치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된 나라가 4.15 총선 이유가 될 것이다 중앙일보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이 이재명 수사검사에 탄핵안을 냈다 차라리 날 탄핵하라 뭐 이런 이야기하지만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4.15 총선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끝나는 문제를 다 이렇게 뭐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다 피하려고 하는 그 비급함 때문에 비급함 때문에 나라가 지금 골로 가고 있는 거죠 골로 간다 이렇게 해도 야당 비장의 기습 퇴장 작전 야당 이동근 이동관 검사 탄핵 막았다 이런 게 이제 뭐 신문에 도배 를 하는 겁니다 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반듯함도 없고 오로지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이런 부분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이 보니까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처리 여당 필리버스터 철회 민주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견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탄핵시 방통이 올 수도 이런 거죠 이게 다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국민의 힘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서 치르게 되는 비용이고 뭐 이런 모든 종류의 비용 청구서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용을 치르는 거죠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여덟 번이나 부정선거를 치르면서도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사 한 번 제대을 하지 않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신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고 검사생활을 30년 했다는 사람인데 신임 대통령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무엇보다 부정선거로 점철됐고 그 부정선거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에 당할 정도로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다 덮어주는 나라 헌법재판관들이 다 덮어주는 나라 언론계가 다 이름도 침묵하고 엉뚱한 소리나 지면을 채우는 그런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게 그냥 총선 이후에 남조성에서 일어날 일을 그냥 그대로 뭡니까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세상 사이 여러분들 이 도리라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이 그냥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니까 불의와 불법과 사기와 조작과 이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인 대가로 그냥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적이 돼갈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훅 꼬집어서 이것이 선거 부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비용을 치료해야 되니까 언론들의 참 이 무책임함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내다움이란 것이 뭔가 허우대가 멀쩡하고 잘생긴 게 사내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다움이라든지 사내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을 짓나는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일을 대법관도 하지 않고 언론계도 하지 않고 대통령도 하지 않고 법무장관도 하지 않고 여당도 하지 않고 야당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만국의 길로 들었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되면 선공후사 멸사봉공 뭐 이런 이름 거창한 사자성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직책이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이름들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다 쫄짱부라는 생각이 들고 비겁한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한심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면 그 식솔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넓게는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잘난 고종이나 민비 덕택에 나라가 파국이 돼 가지고 40년 50년 고생 고생을 하고 지금 북한 땅에서 이런 100년 가까이 저렇게 이제 김 씨 왕족까지 연결되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비슷한 체제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찬 거죠 다들 사내들이 진짜 비겁하고 쫄짱분 겁니다 자기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새끼들이 어떻게 될지가 다 보이거든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총선 후에 이미 다 예고하는 겁니다 세상사에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강도 세게 하고 부정선거 방법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유령사전투표에서 확보한 이후에 정부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기 이걸 보고서도 못 배우고 그것을 배우고서도 2024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생각할 수 없으면 그 머리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거나 이끌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완전히 대가리가 뭡니까 박아든지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눈에 보여줘야 되냐 눈에 펼쳐지기 전에 미리 못 보냐 지금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냐 꼭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야 되냐 허대만 물증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사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국의 예교편들을 여러분 예의주시하시고 이제 한 5개월 남짓한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한국은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냥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깨놓고 한번 봅시다 선거 도둑질을 여러분 여덟 번째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도둑질 여덟 번째 하고도 대통령이 입 쳐닫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망해도 싼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 남자다운 친구를 만나기가 힘든 거죠 허우대는 멀쩡하죠 입만 열면 뭡니까 좋은 이야기는 다 하죠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자유민주공화국이 어떻고 말은 여러분들 하룻밤에 천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일치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다 외면받는 거죠 아무리 작전을 써가지고 노력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뭐 이런저런 사유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해외에 사는 이런 이민자들 한국계 이민자들 만큼 한국에 크게 이익이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갑재 씨가 여름 떠들 때는 그것은 이익이 관련될 수가 있는 거죠 김기현 씨가 떠들 때는 그것이 자기의 여러분들은 정치적 진로와 영향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씨와 홍준표 씨가 무슨 발언을 하게 되면 항상 발언의 그 뒤에 있는 복선에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관계라는 부분들이 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나라를 떠나서 바깥에 살면 아무래도 시야나 안목이 좀 더 넓게 되고 그다음에 나라 문제를 볼 때 관찰자 입장에서 이해가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해외에 계시는 소위 비상시국 선언문에 동의하신 분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텍사스 아트란타 남가주 호주 아시아협의회 그다음에 미국의 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프로리다, 필라델피아, 아리조나, 뉴저지, 애트렌타, 하와이, 달라스, 메사추세스, 와신톤, 네바다, 산타바바라, 시드니 이런 데 있는 교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참 힘들 건데 이 보시죠 오클랜드, 벤쿠버, 토론토, 도쿄, 베르린, 필리핀, 휴지, 파프아누키아, 칠레,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하노이, 덴버, 달라스, 애트란타 이런 교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국 선언문을 낼 때는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분들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또 전 세계 여러분들 펼쳐져 있는 소위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기원하는 이런 분들이 때때마다 여러분들 시국 선언문을 낼 때는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여러분들 어제 발표한 것이 해외 국내 동포 비상시국 선언문 2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 회복을 선언하시고 2023년도 선거 사기 쿠데타 업무를 저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사는 분들 가운데서 2024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최재 변혁을 꾀하는 불순 세력에 위한 선거 사기 쿠데타 업보다 이런 용어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본질은 특정 정당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야합해서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에 결정판이 2024년도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체제 전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뱃속까지 이런 다 펼쳐졌지 않습니까 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분들 야무지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해외 동포들이 다 여러분들 일치하는 겁니다 해외 애국 동포 대표들은 지난 여러 차례 부정선거 세력이 연론조작 통계조작 선거 조작을 통해서 주권을 유리하여 정권을 탈취해왔음을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최근에는 10월 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진화된 방식으로 사전선거 표 더하기로 사기선거를 과감히 시행했음을 간파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1차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내 대표자들과 지지 성인 하에 11월 11일 대국민 궐기를 통해 광화문 궐기입니다 선관이 해체를 천명하고 연속되는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대통령을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연일 뭐라고 성토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생긴 것은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동갑내기인데 윤석열은 대통령은 다른 면은 저보다 훨씬 앞선지 모르겠지만 책임감이란 면에서는 저한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나라 일을 맡거나 이렇게 큰 직책을 맡지 않지만 평생 동안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나를 키워준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자식들에게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은 내 노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낳아서 자란 조국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 차고 넘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공병호처럼 책임감이 이런 투출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죠 윤석열이란 사람이 이런 공병호처럼 뭐죠 책임감이 좀 있는 남자였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칼이 들어가도록 뭡니까 집권 초기에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돼버렸으니까 탄핵 당하고 물러가도록 관계없는 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남자가 기계가 있거나 결계가 없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허우대가 멀쩡하고 잘생긴 남자인데 말도 잘하시고 한데 내가 볼 때는 속은 텅텅 비어있다 이야기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낳아서 자란 나라가 2024년 총선에서 완전히 체제가 전복이 돼가지고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거나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뭡니까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살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 2024년 총수는 선거 4기 쿠테타 업무의 완성판 완결판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 동포들은 국내외 부정선거 카리터리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한미 공의 사전투표의 선관위 전산 조작으로 제3차 디지털 전쟁을 촉발하겠다고 봅니다 2024년 총선 개입이 마지막 그들의 정권 전복 쿠테타 완성의 예고라 봅니다 결정판이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란 것은 2024년 총수는 선거 쿠테타의 결정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완성판이라고 보는 거죠 봉합계도 그 완성판의 뭐죠 예고편을 선거 4기 세력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가지고 모두 다 다 국민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냥 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국가를 탈취할 것입니다 하고 다 보여준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49%만큼 이것을 여러분들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수로 환산하게 되면 37453표가 됩니다 그거를 전부 다 뭐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2024년 총선에서 우리 선거 4기 세력들은 남조선 선관위와 깊이 협력해서 그런 전술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남조선을 전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이 공병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해외 여러분들 동포 비상시국의 여러분들을 서명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2020단 선거개입이 마지막 그들의 정권전복 후퇴타 완성의 예고라고 봅니다 이것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세력 중에 이준석 전 여당 당대표가 200석을 운운하며 신당 창당으로 분열을 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2020년 선거 결과와 2016년 탄핵 구태타가 재연될 상황이 벌어지는 이 엄중하고 절박한 상황 앞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 힘은 만국적 부정선거 카르텔 앞에 속수무책한 모습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이 해외 동포들의 여러분들 격분한 목소리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첫째 인요한 핵심은 무엇보다 선관위 부정선거 척결이 핵심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에 극렬히 방해해온 이준석과 하태경계를 통합해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4.15 선거 선단서버 제거로 부정선거 정결을 인멸하고 묵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과 노정휘 노태학 등 당시 선관위원장과 강수구 전산서버 보전요청 기각을 포함하여 선거재판 지연 등을 한 정치판사를 적각 법정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4.15 선거를 포함한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범죄의 온상인 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거 관련 기능을 행안부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왜 필요합니까 콩알만한 나라에서 밤을 좀 쉬어가지고 오전까지 수개표하면 왜 안 됩니까 3천명 4천명의 여러분들 그렇게 인력을 왜 유지해야 됩니까 1년에 9척 정도 여러분들 예산을 왜 써야 됩니까 선거처럼 간단한 그런 활동에 전산장비를 왜 도입해야 됩니까 선거인 명부 사전특표 선거인 명부도 없이 선관위 핵심 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로가 왜 필요합니까 다 여러분들 도덕질을 하기 위한 장치자 도구라는 겁니다 네 번째 4.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양정철과 이해찬과 윤호정과 조혜주와 고한석 등을 국사범으로 즉각 수사의 착수와 관련자 처벌 및 가짜 국회를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긴급특별선언을 통해 해외 동포 선거를 포함하여 부정선거의 온상인 사전투표 제도를 배제하거나 현장 수개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은 2024년 모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5개월도 차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20년 한미 총선과 대선 결과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동안 애국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법원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으며 아직도 모국의 대통령과 인요한 핵심위원회 및 여당이 6.25 전쟁 이후 최고의 국난 상황에 직면한 현실 앞에서 무책임한 태도에 걱정을 넘어 경악하게 됩니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대표일동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겁니다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식솔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 일을 맡게 되면 나라 일을 자신에게 맡긴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여러분들 완전히 방치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안 본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런 대통령이 처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님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눈에는 허우대가 멀쩡한 뭐죠 잘생긴 남자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살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나 전하 나이가 이제 62 정도가 됐고 잘 살면 한 2, 30년 살겠지만 또 뭐 오는 데는 이런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의 호흡 불안한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나라의 운명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조갑재 씨는 1945년생이고 월간요선 편집장을 지내면서 참 필력을 남겼던 그런 기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조갑재 씨는 4.15 부정선거가 발생한 이후에 조갑재 정규재 이준석 하태경이 가장 여러분들 그 4인방이 선거부정 규명을 방해하고 선거부정 문제를 파헤치기 심혜를 기울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린 인물 가운데 가장 연장자에 속합니다 정규재 씨는 편넨 마이크를 잠시 물러난 이후에 요즘에는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가끔 댓글 정도를 남기지만 내놓고 선거부정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조갑재 씨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떨어들고 있는 거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본인의 조갑재 tv를 통해서 공병호가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조갑재 씨가 1945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입니다 조갑재 씨는 학위 과정이나 이런 것을 밟지 않았을 겁니다 필력으로 날린 사람이고 저는 20대의 경제학으로의 정통코스를 거쳐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비교적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때가 많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깊게 갔냐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갑재 씨의 기본 논리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이고 그들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촉구한다 뭐 이렇게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논리가 그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부정선거는 없었고 그다음에 보수 분열을 촉발하는 자들이 공병호를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의 한 평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가 보면서 노년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옛날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 가운데 사람의 한 평생은 관의 뚜껑을 닦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도 이제 참 가슴 깊이 새기고 노후를 보낼 때도 정말 실수나 실책이 없이 반듯하게 살다가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가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으로 폐를 안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굳게 결심하고 하루하루 성실히 치열하게 깊게 살아가는 거죠 조갑제 시의 논리 가운데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 논리는 말이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조갑제와 전규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딱 치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에서 제야 전문가가 뭘 시도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뭐를 발견했습니까 조작값을 발견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데 어떤 규칙을 사용했는지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긴장도에서 가장 크게 귀한 인물이 바로 제야 전문가에 의한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값을 찾아낸 것이 가장 큰 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다 여러분들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져 가지고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날낱이 파헤쳐가 정리한 책이 도둑놈들 사군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는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규칙을 사용한 것은 보고 싶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본다고 해서 깨우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조갑재 씨의 이벌리 뭡니까 다물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남조선선관위 사람들이 2020년 4.15 총선만 이런 조작한 것이 아니고 2016년 총선 이후에 2017년 대통령 수음부터 본격적으로 8번의 부정선거를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숫자로 다 이름들 다 까발리겠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진교훈이 몇 표를 더 얻었는지 선관위가 보너스를 몇 표를 더 집어넣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양1동 가양2동 가양상동 등촌1동 등촌2동 등촌3동에서 모두 표를 도둑질해가지고 3만7453표 가운데 모두 다 뭡니까 표를 도둑질해 쑤셔넣은 것이 다 밝혀졌고 한 표를 못 넣었죠 그것은 전사는 딱 여러분들 좌우가 일치해야 되니까 개수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한 표를 넣고 3만7452표를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확보된 3만7453표 가운데 한 표를 제외한 것을 전부 다 진교훈이한테 대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숫자로 딱 여러분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7년 여러분들 대선 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3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까지가 동일한 선거 방법을 가지고 득표 조작한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갑재 씨가 부정선거가 없고 공병호가 여러분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망이 낫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데 내가 젊은 날 필력을 쓰면 여러분들 천지가 다 멈죠 경동천지하던 그런 내 필력인데 너희가 감히 내 않게 되들어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조갑재를 젊은 사람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내나 조갑재 씨 조갑재 옹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노망이 낫거나 아니면 이걸 먹었거나 아니면 뭡니까 내가 왕민의 누군데 내가 조 암흑이 아냐 뭐 이런 식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은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되고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 그냥 지켜볼 수도 있고 입을 담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완전히 뭡니까 젊은 날의 명성을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웬만하면 뭡니까 나이 든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뭡니까 지저분하게 늙어가는 늙은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과학적 발견을 뭡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감히 내 촉이 내 감각이 내 직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조갑재 씨도 딸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945년생 정도니까 본인이 몇 년 더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보수 분열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보수입니까 사쿠라 보수지 나라가 망하는 일이 명확한 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보수 분열을 하니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그게 사쿠라지 그게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왕년에 뭡니까 조아무개인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15 총선이 밝혀지고 그 이후에 8번의 부정선거가 밝혀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는 밝혀진 마당에 선거 부정이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닐 수 있겠냐 나는 그 양반 유튜브 방송을 들어간 본 적은 없지만 그 소식을 하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당신이 당신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갑재의 유튜브에 댓글 당일 운동을 합시다 부정선거 주장 유튜브들을 사기꾼이다 돈부리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망발을 서서지 않습니다 조갑재야말로 부정선거 없다고 악을 써대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에 아부할 때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부정선거 진실을 소름 돋도록 부정합니까 나는 사기꾼이 아니고 사기를 치려면 무슨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가 선거 부정 문제에 집요하게 여러분들 매달려 가지고 채널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는 수준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10분 1로 쪼그라들었으니까 보통 사람 여러분들 간담이면 이런 일 못합니다 채널이 여러분들 100명이 보던 것이 10명이 보게 됐는데 그거를 여러분 감내하면서 끝까지 사람이 포기할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가 이 채널을 그냥 패션을 못하니까 그냥 못 보게 하면 또 어떻냐 이 이야기죠 못 보게 하는 것을 원래 유튜브를 한 사람도 아니고 기회가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유튜브를 키웠는데 그걸 또 쪼그라들게 하겠다면 또 어떻게 했냐 이 이야기죠 나이 좀 제대로 먹읍시다 4.15 총선이 끝나고 3년 여러분들 6개월 정도가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인 거죠 그냥 악하다기보다 사악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없었다 보수 분열하지 말라 너희들 사기꾼이다 나라가 망하는 선거 부정을 입을 닫으면서 어떻게 보수 진영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있었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은 보수를 살리는 길이고 너희들이 사기꾼이 아니고 조갑지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그냥 역으로 해석하면 딱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얘기를 위해서 이야기한 발언이 이제 화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임명권자 임명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한적일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씨가 뭐라고 이런 선거 부정을 다루겠습니까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씨는 젊은 날에 20여 년 정도를 검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사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죠 상명하다리 굉장히 명확한 그런 조직 위계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냥 대통령 지위하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항상 제약조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나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내린 그런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의 행정부나 아니면 여당이나 언론이나 관한 가이드라인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거 부정 문제는 절대 다루 수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뜩 같은 가이드라인은 누가 만들지 못했지만 그게 다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이틀 전인가 경주 발언에서 선거 사기치는 놈은 이 땅에 못 살겠다 못 살게 하겠다 했지만 그 위에 다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그렇고 헌재재품관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 정거보전을 기각한 사람 판사가 여러분 그렇고 언론계가 그렇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애껄께 호소하는 것을 다 뭐죠 봉급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뭉개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가이드라인 하에서 행동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재기발람과 똑똑함과 말이 워낙 잘하지 않습니까 말이 머리해전이 빠르고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한갓 뭐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자들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하수인에 불과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에 참석해 가지고 한 이야기를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몇 분이 실황 준비하듯이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예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교환 부정승 관련 부정 내용과 사전투표 여부를 질문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모르세로 외면했습니다 하여 윤석열과 한동훈은 모르세 무관심으로 앞으로도 수사를 안 할 듯합니다 이 나라 어디로 갈까요 내년 총선 폭망이 예상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정 앞에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학진님이 보시는 진단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거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이름들 지시를 받는 그런 인물이고 윤석열이 이름들 부정승거에 침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침묵할 것이다 특히 여기 트루스1472님은 이런 댓글을 짧고 단호하게 잘 남기시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이소연 국회의원 이 한동훈에게 부정승거를 질의했는데 한동훈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더군요 무슨 한동훈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20년 이상 정도를 검사생활을 했으니까 상명하다리의 여러분들 상명하복의 여러분들 아주 익숙할 겁니다 민주당 이소연 국회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부정승거 수사할 거냐고 하는데 피식 웃으면서 안 한다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도 너무 비겁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부정승거 수사 하겠습니까 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그냥 종놈하고 비슷한 거죠 선거 부정세력의 큰 가이드나 해서 다 종놈살이를 하는 겁니다 운함 이승만이 여러분들 종살이 하는 민족을 해방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1948년도 재헌의회가 여름 출범할 때 운함 이승만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과 세계사의 흐름에 그런 통찰력을 가졌던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찬상 뭐죠 그 이후에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땅에 운함이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종살이 노예생활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원래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요즘 생각해보면 때로는 화도 좀 많이 났지만 가만히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래 5, 7년 정도 노예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이니까 한 7, 80년 정도 운함 이승만과 바다 건너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나가지고 운 좋게 뭐죠 교육국가가 되고 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아가지고 뭡니까 배가 좀 불러진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원래 피조물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쉽게 얻으면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참정권이고 나발이고 자유권 나발이고 다 이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남조선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노예생활로 만들어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 북조선이 좀 심하고 남조선이 조금 덜한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신념이 있겠습니까 신념이 있으면 벌써 이런 일을 쳤겠죠 한동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니까 답변을 피하던데 알고는 알고도 일부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한동훈 씨처럼 똑똑한 사람이 밑에 한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났네 한동훈이 네가 공상당처럼 사기 탄핵 범죄 탄핵을 한 인간이잖아 네가 윤석열하고 이런 힘을 합쳐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감방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노 뭐 이런 이야기죠 너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감방 집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그 노력에 100억 분의 1만 뭡니까 선거 부정 문제에 관심 가져도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는 안 오지 너가 앞으로 잘 사는 거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동훈 씨는 그냥 대통령 하명을 뭐 형님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호흡을 잘 맞췄으니까 형님이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형님이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통이 왜 의심받느냐 윤통이 의심받는 이유가 이거다 이것도 약과다 방송 전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뭡니까 두들겨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저는 진작 윤 대통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었던 것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뭉개는 걸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한동훈이 다 그런 부류지 않습니까 먹이주면 달라들지만 뭡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달라들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폼 잡고 앉아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여기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대선 부정에 대한 철저한 함구 및 침묵 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오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지방선거를 이런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 문제에 함구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도 4월 보궐선거를 오지게 도독질하잖아요 그 선거에 침묵했으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오지게 도독질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오지게 도독질했는데 그걸 침묵했으니까 2024년 총선은 여러분 다부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겠죠 2024년 총선에 다부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당해도 침묵할 테니까 2027년 대선에서 이러면 또 다부지게 조작하겠죠 그래서 그건 뭡니까 정권이 넘어가게 되고 일당이 장기 집권하는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거 분정 문제가 계속 이러면 가열화되게 되면 모든 핫살이 윤통을 항할 겁니다 윤통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똥통을 다 뒤집어 쓸 겁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관역이 확실한 대로 항하거든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주범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도독놈들이니까 그런데 윤석열이가 새로운 도독놈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똑똑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가려져 원래 뭡니까 한동훈 씨도 그냥 윤통의 명령과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 양반이 똑똑하지만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동훈이 함께 크게 기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함께 기대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은 끝까지 안 파헤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탄핵을 당하든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든 별로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 가운데 너희가 잘못해서 탄핵당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환기하면 사내가 사내답다는 것 남자가 남자답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전체대 여러분들 그 서민들 가운데도 이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우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노년까지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건 뭐 여러분 세월 다 지나면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행했던 올바른 일 선행 반듯한 일이 역사 측에 기록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 선거부정 문제 안 다룰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는 뒤엎으면 모를까 그 사람들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생긴 거 보면 여러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남으면 여러분 개처럼 달라들지만 남지 않으면 개처럼 달라들지 않을 사람이죠 아니 남으니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뭡니까 그냥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방에 쳐넣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박 대통령 감방에 쳐넣을 그런 노력의 100분의 1 100억분의 1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안 됐다는 겁니다 집권 초기에 그 좋은 시절 다 넘기고 지금 선거가 여러분들 한 5개월 남지 됐는데 한동훈이 함께 기대를 해 윤석열이 함께 기대를 해 에이 그거는 뭐 하기에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거는 그냥 희망 고문인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으면 제가 틀리면 다음에 제가 왜 틀렸는지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죠 절대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안 다룹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챙겨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선거에 가 운 좋아가지고 그렇게 뽑힌 거 아닙니까 5년 하다 감방을 할지 어딜 갈지 어떻게 압니까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무슨 무슨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유소년기부터 머리끝부터 이런 발끝까지 여러분들 항상 자신을 차고 넘쳤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 내 인생에 여러분 책임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뭡니까 아이들을 근사했고 내 인생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년에도 건강 유지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은 내가 가장 여러분들 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람을 그 직책이나 직업을 가지고 하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여러분들 대우하지만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주 뭐죠 형편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 여러분들 선행하고 올바른 일을 하게 되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들 나라가 넘어가는데 제대로 역할하는 놈들이 몇 놈이나 있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좀 엄참하게 생각했지만 서울법대 출신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서울법대 출신들이 뭘 하고 있냐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바닥에서 세금 내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서민들을 생각했으라도 당신들이 그렇게 뭐죠 나라가 골로 가도록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열을 각 조금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강구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도둑놈들 시리즈 5권으로 여러분들 정리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움직임을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이렇게 확산시키는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병옥 연구소에서 나왔고 한 달 전부터 제가 알리기 시작한 책이 킹덤북스에서 나온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한국인이 쓴 통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독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날로 가벼워지는 시대지만 좀 묵직한 책을 한번 도전을 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인들 가운데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선거를 아마 조만간에 다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의 일이란 것은 누구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그런 주장이나 의견이란 것은 일종의 가설인 거죠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족할 수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집권 초기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정도면 그리고 이 중차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40만 표를 사전투표 득표 수가 조작하에서도 24만 7077표 차이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원할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만 표 정도만 선관위 측이 넘겨질 수가 있었으면 마이너스 15만 표 플러스 15만 표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 30만 표입니다 그러면 6만 표 격자로 이재명이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246만 표 정도만 조작을 했으면 이재명이 6만 표 격자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0만 표 정도는 대구 광역시나 경상북도에서 180만 표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권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전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 전후 맥락을 좀 잘 파악하고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2, 3일 전인 경주 발언을 끝으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도 8번 정도 선관위의 공정선거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모두 다 묵사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확신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뭉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한테 그냥 윤 대통령이 앞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공 박사님이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여러분들 5개월 남았습니다 인수위원회 그 시절에 여러분들 힘이 있을 때 그때부터 뭉갠 겁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다 뭉갠 겁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뭉갰는데 1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뭡니까? 회심해가지고 선거 부정의 문제를 다룬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매우 아주 매우 희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 함께 직접 만나가지고 당신 왜 부정선거 다루지 않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첫 인상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 윤 대통령이 한번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교섭이 왔을 때 제가 별로 응하지를 안 했습니다 왜? 별로 내키지 않았으니까 돈 준다 이렇게도 안 했은 겁니다 돈 준다 돈 줄 테니까 해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 이 방송 참 잘 된 방송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어도 내가 훅 빠질 정도로 이렇게 야멸차게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윤통이 왜 의심받는가 11월 8일 날 수요일 방송 여러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딱 간단한 그래프를 가지고 아주 조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안 다룹니다 그게 원래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윤석열의 본질이고 그것이 윤석열의 특성이고 그게 윤석열 자체입니다 그 사람 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죠 2020년 총선에서 이런들 완성을 거둔 더불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안 둘 겁니다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데 귀재거든요 대통령 부인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둡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갑식 씨가 공 박사님을 엄청나게 까댄다는 건데 나는 다른 사람 유튜브를 안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누가 내 한 게 까댄는지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유튜브를 안 봅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추간에 따라 가지고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깔라면 까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 저처럼 양심 있게 여러분 유튜브 방송 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선거부정에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광고 수입 때문에 입 다물었잖아요 그 죄가를 다 여러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까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가장 정직하게 방송을 했으니까 가장 정직하게 방송을 해서 저는 비용을 지렸으니까 문갑식이가 누굽고 문식가비가 누굽고 조갑제가 누굽고 다 그 언론사 출신들이잖아요 공병원은 그냥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야기하는데 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뭉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와 가지고 부정성 걸 까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깝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야기 잘 하신데 sk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 고쳐 쓰지 사람 안 바뀝니다 저도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것이 젊은 날의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별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냥 고진만 더 세집니다 가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내가 운동권 인사가 돼버렸냐 젊은 날에도 안 했는데 그게 운명인 거죠 본래 그 모습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까더라도 문관십 씨가 공병원은 까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정치권력에서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아서 그냥 채널 자체가 거의 그냥 거의 뭡니까 그냥 채널이 그냥 유명무실해졌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까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넘어가지고 다른 유튜브들이 공병원을 까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안 했잖아 너희는 너희는 다 뒤에 숨었잖아 이해한다야 너희는 비난하는 게 아니고 광고 수입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병원을 깐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그래도 사람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뭐 깐다면 어떻게 합니까 까라고 하세요 나는 그야말로 촌놈입니다 촌놈 출신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조갑제실은 뭡니까 네가 사기꾼이 내가 어떻게 사기꾼이냐 이렇게 이야기 이러는데 패기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 이런 이야기 누가 하겠냐 이야기 사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 남자가 어떻게 그러냐 이야기죠 남자가 이런 남자다워야 돼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뭡니까 선거 부정을 이렇게 뭉개고 그렇게 갈 수 있냐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네가 남자가 네가 사내가 말이야 네가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야 한 나라를 책임진 남자가 선거 부정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입을 쳐닫고 뭡니까 뭐 자유 정의 진리가 어떻고 법지가 어떻고 내가 뭐 검찰총장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내가 영업사원 1호 네 보고 언제 우리가 물건 팔려고 했나 물건 sk가 팔고 삼성이 팔면 되는 거지 대통령 놀이나 실건 하다가 내려오겠지만 벌 받을 겁니다 벌 받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 닫으면 다음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머리 좋은 것도 잘 알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법대를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인 걸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뭐 교만하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서울법대 놓은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냥 뭡니까 개차반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너가 다 자식들이 있잖아 시중에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식 생각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박사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옛날에 미래의 한국당 여러분 공천위원장 할 때 내가 돈 받았습니까 내가 돈 받았으면 벌썩이 여러분 감방 갔죠 다른 놈들이 다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결정해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엎어가지고 다음에 누가 돈 받았겠죠 돈 받고 사람 밀어줬지 않겠습니까 국힘당 여러분들 다 돈 받은 사람들 여러 곳이 있을걸요 공박사가 돈 받았으면 벌써 감방 보냈죠 나는 그런 거 못 받는 그 사람입니다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 깜쾌들이 이런 뒤에 다 뒤집어 엎은 것 같은 경우가 지금 부산시장하는 박형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박형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전화를 했잖아요 아니 현재 여러분들 뭐죠 공동선대위원장이 내가 4.15 총선에 황교안 씨하고 여러분들 같이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국회의원 시켜줍니까 다음에 박형준이가 뒤에 다 엎었지 않습니까 저거편을 다 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잡음이 많이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명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6명인가 7명의 사람이 다 점수를 매겼잖아요 점수를 확산해야 카트라인을 매겼잖아요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뒤에 다 엎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황교안 씨는 뭐 실무적인 실질적인 힘을 발휘를 못했으니까 황교안 씨 책임도 커져 그때 여러분들 다 얘들이 완전히 그냥 깡패들이구나 그래서 저 미래한국당 당대표였던 한성교 씨는 마지막에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눈물 흘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정치는 점잖은 사람이 할 게 못 되죠 그런 걸 가지고 아마 까는 모양인데 그런 걸 가지고 까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박형준이가 여러분들 전화를 한성교 씨 세 번인가 만나가지고 선배니까 고등학교 선배인가 뭐 그랬대 계속 자기 비례대표 심어 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한번 고려해 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를 시키겠다니까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윤통 안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